우리말? 북한말? 헷갈리시죠 그래서 우리말 나들이에서 특집 겨레말의 찾아서를 통해 준비했습니다 겨레말 탐구생활 오늘의 문제 오래오래 앉아 계십시오는 북한에서 어떤 의미로 쓰는 표현일까요? 아 이 말은 제가 딱 느낌이 왔어요 경치 좋고 풍경 좋은데 의자가 있으면 딱 앉아서 오래오래 앉아 계십시오 이뿐 아닙니까? 그쵸 박사님? 에이 그럴리가요 오래오래 앉아 계십시오라는 말은요 무병장수로 기원하는 인삿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생신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오래오래 앉아 계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죠 잘 아셨죠? 오늘 배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겨레말 탐구생활로 들어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